제경기를 요구하는게 맞는 말인게 뭐냐면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챔피언을 타이틀을 잃고 나서 도전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다무요 그 다음 또 전경기도 되게 억울하게 짓면 맞아요 그 로프 브레이크라고 그 로프에 발이 나가거나 손을 닿거나 그러면 어... 뭐 카운터를 세지 못합니다 그건 경기규칙인데 심판이 못 봤어요. 물론 심판이 못 본다는 것은 안타깝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본 것은. 하지만 이런 걸 크게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몰 매치에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어? 거참 그놈의 타이틀이 뭐라고 진짜 나 같은 거 그냥 줬어요. 레플리카 어? 비슷한 거 사원들한테 팔잖아. 30만원 40만원 그냥 얘한테 주고 싶네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챔피언 랜디 오톤 넘기겠습니다. 빨리 경기하고 싶네요. 자 토론토 캐나다 알통원 자 우리 크리스찬 기세 든든합니다. 드디어 얻은 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챔피언십 매치거든요. 랜디 오톤 랜디 오톤 랜디 오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설명 누구를 응원할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아니면 랜디 오톤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랜디 오톤 자 반칙패를 유도하는 건가 이거 아 이번 경기에는 반칙으로 끝나도 챔피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칙을 유도하는 거네 긁어내요 원래 반칙패가 된다면 반칙으로 끝나면 챔피언은 안 바뀌어요. 벨트 이동은 없지만 이 경기에는 반칙패로도 챔피언 벨트가 이동이 된다고 해서 샛부터 이렇게 때리려고 한 거죠. 자 도발합니다. 아이고 강력한 해멸을 반겨가는 랜디 오톤 자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뭐야 나 랜디 오톤이구나 나 크리스찬인 줄 알고 계속 놀랐는데 자 랜디 오톤입니다 저 왼쪽에 있고 저 빡빡이야 빡빡이 자 랜디 오톤입니다 자 힘겨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겼지 자 우선 우위를 점하는 랜디 오톤 자 빨리 재접고 빨리 돌리고 자 한번 돌립니다 오케이 아하 그깨이 돌리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스라이 자 갑니다 강력하게 퍼치 예헤 이번은 랜디올런 예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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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멍청한 뉴스 좋아 좋아 크로스라이 아이고 뭐야 랜디 오톤이 랜디 오톤이었나요 어 자 크리스찬 로프만더 코너로 몰아갑니다 자 들어서 플랩잭 아이야 히앗 후와아 자 해버린 어퍼컷까지 완벽했어요 갑니다 때헤 피해주고 오는거 픽셔리 시바라마 히앗 자 다시 한번 갑시다 힘겨력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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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겼고 비겼고 자 히앗 해버린 스피리 이렇게 야 진짜 기습적인 녀석이다 얘 역시 지친구 레지친구 아니랄까봐 기습적이다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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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 내 연골 내 연골 보미 야 인마 어 아야야야야 다시 한번 오우 오우 빨차는데 잠깐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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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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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였어 자 좀 있으면 돼 야 준비 다 됐습니다 셰프 다 됐습니다 셰프 자 이쪽에 나가 아이고 이걸 토킥으로 반겨 아아 나 날렸어 아아 쓸 수 있었는데 엘리메인트 디디티 자 벗어납니다 암브레이커 히 넌 뒤졌다고 갔나 새끼 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전신마사지 아 실패했네요 다시 한번 플랫 쪽으로 반겨 야 레니오톤이 저 빡빡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얘 아이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크리스찬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이게 쭉쭉쭉쭉쭉쭉 자 방역 반격에 성공하는 다시 한번 암브레이크 좋아요 이 분위기 쭉쭉 살려봅시다 컴온 호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뭐라 행사형 풍선이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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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루트에서 프레스 이것만 쓰네 진짜 나도 퍼스로 쓰고 싶다 자, 인나는 순간 바로 엘리메이지드 디디를 꽂도록 그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우 좋아 헥 넌 일단 디뎠다고 보면 돼 자, 간다, 간다 들어서 콕스데이 크라이저 자, 간다, 간다 호호 휘릭 갑니다 엘리메이지드 디디디 충격 자, 와이프게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 흐름은 나에게 왔어요 자, 갑니다 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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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나 인나로냐 자, 마지막에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케이요 아이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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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네요 어? 어, 피해 파이 어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어, 침뱉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달짝지근한게 얼굴에 닿습니다 자, 해보리 자, 초 세고했어요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엄청 화났습니다 실제로 콕은 불겄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어, 롤블롤 자, 이렇게 되면 어허, 챔피언 바뀝니다 어어 어후 자식을 잃는 대신 챔피언 벨트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발타, 아이고 하하하하 이게 원래 반직편은 챔피언 벨트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경기 조항은 특별히 또 변경이 되네요 변경이 되는 아이고 아나운서, 어 조심해야 되죠 카메라 아이고 오우 어이고 오우 강력하게 모니터 샷 설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musicians 라든가 뭐 위험하죠 그쵸 침 때문에 이거 침 뱉으면 안됩니다 침 뱉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침 때문에 도발은 심각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위험하죠 위험하죠 여기서 여기서 아이케이예요! 어지마 이거를 이거를 또 저지릅니다 미국 같은 곳은 침을 극도로 더럽게 여깁니다 침 뱉는 건 엄청난 보였기죠 그거는 한국도 그래요 아는 측은 어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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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아이케이예요 아이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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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도 부서지 않습니다 경고의 경고 어어 아 깜짝아 뒤돌아오는 거 보니까 싸고킥 날릴 줄 알았는데 펀트킥 자 레이뉴톤 이렇게 정말 레슬링과는 다르게 레슬링 그런거와는 다르게 정말 reptile 안타깝게 펼트리스입니다 자 보이죠 자 여기서 아... 아주 춤을 뱉습니다 어휴 어... 으어어어어어어어 모짜렐라 피치, 피, 피치즈.. 치즈네? 저기서 로블루 거둬차서는 안되는 그곳을 너무나 화가 나서 아 뾰루지 짜주고 싶다 자 화가 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찌질합니다 찌질 RKO 어휴 노홀즈 바드멧 바즈 다시 한번 하죠 렐렐렐렘 아까 똑같네 완전 노홀즈 바드멧 바즈 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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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참 진짜 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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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했던 엔지죠 베스트프렌드 이때 은퇴했었어요 엔지가 잘생겨서 진짜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 흠 허우 친구를 되게 모욕적인 말을 했네요 되게 쪽팔리다라고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친구가 왜냐면 엔지가 엔지를 도움으로 처음에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행보가 챔피언답지 못했죠 물론 엔지도 경력 중에 따지고 보면 엔지도 그렇게 챔피언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구까지 그러길 바라진 않았던 아 그러게 그러게 했던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 몇번째에요 여섯번째인가요 아이고 자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 어깨 저 오른손에 벨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쾌한 발걸음을 옮겨있습니다 엔지가 저 엔지가 그냥 WWE 역사상 가장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궁극의 기회주의자 어떻게 보면 노홍철 롤모델이 엔지같아요 노홍철의 롤모델이 엔지에요 거의 진짜 보면 엔지 생각났어요 저 포즈는 의미는 없습니다 챔피언 엔지가 통상 기회라고 제일 맞냐 그러진 않습니다 16회로 링플레이어가 1등이고요 15회로 존신하가 그 뒤를 쫓고 있고요 3등이 13의 트리플 H인가요? 랜디오토는 12회입니다 자 해봅시다 야 이거 몇봉 보는거야 치워라 더이상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레슬링 짜고 치고 뭐시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레슬링 짜고 치는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본이 있고 어차피 이건 쇼에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기 이런거의 의미는 갖지 말고 스토리의 의미를 좀 갖고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쇼입니다 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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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말한다 랜디오토는이잖아 자 가볍게 크리스천에게 데미지를 주라고 하네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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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라 잠깐만 아여여 씨 말아만 어이 야 잠깐만 오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좀 얘 얘 좀 잘하는데 잠깐만 아까 걔가 아니야 어 잠깐만 아이고 플랩잭 잠깐만 야 각본 들어 해 씨 말아 러고마 각본대로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야 각본대로 해 아우 잠깐만 잠깐만 각본대로 하자 얘들아 아우 죄송합니다 얘 잘해 진짜 잘해 못 튀는거야 좋아좋아 어디서 주어들은 얕잡은 지식같고 그게 다인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누굴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아닌가지만 지금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아이씨 야 니들테인 안되잖아 게임 아 한번도 안전했네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브레이커 야 잠깐만 진짜 잡았는데 야 아니야 이거 타이밍 어렵다니까 오케이 어퍼컨 오 진짜 안했으면 좋아 좋아 야 로프반동 좋아 야 아야 어디가냐 어디가냐고 자 가서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엉덩이 치워 자 엉덩이였다면 자 엉덩이가 페이지의 엉덩이였다면 페이지라고 이쁜 디바 있습니다 자 로페 아이고 어 레겐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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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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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되는구나 저기 오케이 좋아 어, 잘했어 야, 얘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얘 너무 잘해 자, 갑니다 코너 크로스라잉! 하하, 안 됐네? 헤헤, 안 됐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스네크 라이즈! 멍청한 녀석! 스윙! 네네네네네네네네넷! 나크 브레이커! 좋았어, 야! 야! 좋았어, 야! 이러나!!! 자, 링 중앙에 딱 묻혀놓고 마사지타임! 자, 왼손 자, 왼손 허벅지 웬허벅지에 얼음발! 자씨가 누워 앙굴자라! 완벽합니다 완벽한 마사지타임 자,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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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자 로프만더 자 요거로 자 들어서 스파인버스터 깔끔하네요 자 커버 이어갑니다 커버 원 투 투 스파인버스터에 무너질 랩 뉴턴이냐 이죠 자기는 엄청 당했거든요 스파인버스터를 뭐 바티스타나 뭐 트리플 H 자 내려갑니다 어 눈알이 없어요 어 여기 있네요 어 죽도가 있네요 이 죽도로 죽도로 때리겠죠 자 뭐죠 자 미드루프 올라갑니다 선반 저거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거를 아 이거 트로킥으로 방향하는 랩 뉴턴 아 좋아요 보세요 운동과 운동의 에너지가 아유 이어졌어요 좋아요 아나운서 테이블 오케이 안되겠어 너 일로 와봐 말리 와봐라 자 역시 랜디우터는 드롭키 파워슬램 자 일로와 일로 기어와봐 말리 기어와봐라 자 간다 2중입니다 손님 이쪽으로 모실게요 아니 좌브레이크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야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데 아이고 아이쿠아이쿠아이쿠 자자자자자자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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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랐어 오케이 어어 쫙 비켜 야 야 각번대라노 허허허 이게 애들이 치네 야 애들이 치지마 오우 아이구 ㅇざ programs 어 어 잠깐만요 네 아 partly 잠깐만요 야암 야 안되겠다 우선 얘 마사지는 해야겠다 야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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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야야야 톡주가리 치지마 나 졸리비아니야 아닙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얘 너무 얘 잠깐만 들어서 들어서 어? 아이고 야야야야 진짜 아프겠다 이거 내장 진짜 12지장 야 5장 6부가 진짜 야 자 원에 벗어넣습니다 야 챔피언 자존심이 아 챔피언이 아니군요 지금 아야야야 제발 랩도 삼겹살 굽냐 야 야 고기 굽냐 아이고 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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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러쉬완네그스윈 좋아 야 우선 니 말좀 들어라 야 안되겠다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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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바라 와이케이요 야 어 개달신래 야 아 아 야 개방친다 야 야 와 이씨아 이씨아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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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크리스탄이 푸쉬 못받은 이유가 빈스맹린이 불구라스래 문치란 같은 소리야 어그로냐 좋아좋아 이때 여깄다 지금이야! 오케이 완벽해! 어이씨 거기.. 야 거기 아니고 야야야야 좋아좋아 말 좀 줘봐 이 개새끼야 말 좀 으아아아 이거 너무 완벽해! 야 침착해 침착해 야 좋아 내려가 나도 그래 내려야 우리 내려가서 봐 야 일로와 일로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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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이게 아닌데? 자 러시안 레그스윙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 얘를 아니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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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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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역합니다 아 됐다 아이고 정리 안해도 돼 인마 얘가 정리해 주거든 참 야 랜 뉴턴 자존심이 있지 자 아나운서 테이블 딥러스 더 마이크컬 어이없어 헤어 메톡 하면 꼭 아나운서 테이블을 또 정리합니다 자 어어어 위험하죠?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샤! 아이고 그대로 머리 위에 각에 걸다갑니다 아이고 꼬꾸라진 랜 뉴턴 위험하죠 자 여기서 당한게 있죠? RK 두 번 당했거든요 크리스찬 여기서 어 뭐 킬 수 있지 두 번 당일 수도 있어요 챔피언 메토를 지켜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제 이야 따라해보자 RK요 자 RK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랜 뉴턴 힘이 없을 거예요 머리에 모니터를 그대로 박았거든요 자 자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자 어떤 어떤 기술이 나올지 자 관심 있었어요 자 RK요 피합니다 하지만 여고로 RK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자 위험해지고 있어요 여고로 RK요 랜 뉴턴 이마에 출혈이 보이네요 이건 둘 다 아픕니다 아이고 피 자 과연 어떻게 어떻게 될 건지 자 뭐 스트라이크 크리스찬 스틸 스텝 언더링 뭐야 저게 스트라이크 크리스찬 스틸 스텝 윗 더 스틸 스텝 인더 링 스틸 스텝 인더 링 스틸 스텝 인더 링이 뭐지 철제 계단 아아 아아 어 잠깐만 이 미친 새끼가 오우 아우 안 돼 안 돼 커버하면 안 돼 오케이 아 링 안에 철제 계단 어허 어허 아허 어허 어허 기습적인 새끼 이런 에지 역시 에지 에지한테 물들었네 요거스 이겨마아아 후어어 비켜마 이쒀 놈아 좋아 후어어 좋으어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어 형님이 지금 어 어 형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좋았어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형님이 지금 형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이동이! 트헤헤 트헤헤헤 콕! 좋았어 콕! 치마! 최왈라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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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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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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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잘했어 어 엘리메이트드 디디트 갑니다 엘리메이트드 디디트! 좋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계단 위에 RKU 하라고요? 계단 위에 RKU를 어떻게 해요? 좋았어 알킠 하나 난립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좋아 그냥 쓰면 되네 제네 되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이거 죽도! 어허어어어! 어어어.. 스핑모드... RKU Chanel! 와아아아아아 여ถ이 언제 어디서도 쓸 수 있는 랜디오턴의 알케이오 자 커버 원 투 잠깐만 이거 뭐해요 여러분들 뭐해요 아직 하나 남았잖아 한 번 더 남았잖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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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알케이오 커버 원 투 쓰리 챔피언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자 자 챔피언 다시 한 번 바뀌네요 확인사살을 얻었습니다 엘지엘렸다 우호호호 엘지엘렸다 랜디오턴의 새로운 세계 챔피언 여러분 제가 여러가지를 봤는데 제가 그런지 모르겠네 어떤 싸움 두 스페어스타를 모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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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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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크레스틴 크레스틴 카피언 이 addition 이 facilities 크레스틴 work enca wasn't stopped at nothing whether it meant abandoning their values i am through with all of you i'm through with all of my so-called peeps and when i do become the world heavyweight champion i'm gonna do it for myself because i won't be sharing it with any of them or giving in to the voices in their head randy orton has gone completely insane don't get what they saw how we warring the world heavyweight champion that is what it's all about in wwe that's zimanos soissä 히스플레이터, 도플지글러, 존재시나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 모어 매치 랜 니호턴과 우리 크리스찬의 경기가 이렇게 대립이 끊지났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찬은 복귀는 좀 복귀 준비 다 했는데 마땅히 쓰일 데가 없어서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암묵적인 거의 은퇴예요 복귀 준비는 다 했는데 이제 뭐 쓸데가 없어서 얘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또 여러가지 있는데 우선 다행인것은 여러분들 에이지가 열렸습니다 에이지 에이지 한번 합시다 에이지 제가 에이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슬러중에 하나가 에이지거든요 에이지 에이지 정말 에이저에요 에이저 얘가 에이지가 어딨죠 에디 어딨냐 세미 제인이 있네요 어 뭐야 세미 제인이 왜 있지 세수 롤리스 로멀 레인즈 세미 제인이 있을리가 없는데 여기있나 이거 크리스찬 뱀뱀뱀 비글로우 알리베이터 델리오 에델 모드 이런 애들이 왜 있지 빅터 스팅 스팅 쉬머스 2011 랜디 오톤 2011 네 마크 헬리 윌리엄 리걸 렉스 루거 어 그거네 이게 DLC 같은거 왜 여기 있지 제이비엘도 있네 야 미친거 아냐 우리 레슬링갓도 있네 제이비엘 헐크 워건 할리드 헐크 워건 핏필레이 에지 있네요 어 다이아몬드 그 DDP DDP죠 다이아몬드 우리 우리 요가선생님 얘가 DDP인데 얘가 요가를 냈어요 은퇴하고 근데 이 요가가 사람을 수십 명이나 살렸어 수천 명 살렸을 거야 거의 진짜 우리 이 DDP 요가가 진짜 엄청나요 진짜 뭐지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엄청되고 또 뭐야 재활치료에 진짜 DDP DDP 요가하는게 없다고 해요 진짜 진짜야 진짜 크리스천도 있고요 아 다 돌았네요 자 에지 해보겠습니다 상대는 그래도 뭐 누구일까 상대방 애덤 로즈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얼굴 봐봐 진짜 왜 이렇게 얘는 솔직히 얘가 좀 별로 많이 별로입니다 얘 죄송해요 크리스찬 엘지 대 엘지 필레이 야 조봉래 하자 조봉래 우리 레슬링 어디갔지 우리 레슬링 같이 여기다 JBL 지금은 레슬링 해설자로 있는데 이 JBL이 엄청나게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존 신화에 거의 넘버 원투 아 뭐야 이거 그거 입장신이 왜 없죠 여러분들 거의 넘버 원투 라이벌이었을 거예요 이거 왜 입장신이 없죠 액 JBL을 우리나라에 친숙하게 MBC로 마봉춘이라 한 것처럼 JBL을 조봉래라 부릅니다 MVP는 마봉팔로 페이지업 눌러야돼요? 아 그러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조봉래 갑시다 JBL 취미는 산악을 되게 좋아하죠 에이베레스트 정상까지 했던 선수죠 자 엣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선수죠 엣지 지금 뭐 뭐야 이걸 왜 조회하지만 지금 캐릭터 병신처럼 만들었네요 그리고 저 특유의 저 슈츠가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이거 병신 같은데 아직까지 수정 안했네 자 아무튼 우리의 엣지입니다 되게 병신처럼 만들었네 퀄리티 이렇게 이상해 엣지 존나 잘생겼는데 야 옷도 되게 크게 보여 진짜 WWE 게임 중에서 가장 엣지를 표현을 못하는게 저 애기 옷이 있는데 저 옷을 맨날 딱 달라붙게 해요 진짜 저 옷이 몸인 것처럼 움직여요 저게 자 다음 제이비엘 땡땡땡땡땡땡땡 빠바람 빠라밤 빠라밤 빠밤 자 우리의 레슬링 갓 하하 하하 브랜드 셔 레이핀 자 올해 리무진은 나오네요 원래 얘가 리무진 타고 나오는데 아시네요 얘가 자칫 레슬링의 신 우리 제이비엘입니다 어그로가 장난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어그로를 정말 많이 했죠 거의 피키게르로 다음으로 아마 우우우 야유소리를 먹었던 그 제이비엘 자칫 레슬링신 그쵸 이 얘 컨셉을 따라한게 바로 알베르트 벨리어죠 하지만 얘만큼은 절대 안됐습니다 맞아 스맥다운 장기 챔피언 정말 얘가 위에 돋뿌리는거라봐 얘가 부자 기믹이었는데 진짜 위에 뭐 떨어지나 했다 진짜 실제로도 부자죠 얘가 원래 주식 뭐 그 경영 뭐지 않았나 경영 그래서 뭐 주식인가 뭔가 부자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에지구요 성대방은 제이빌입니다 저봉래씨 자 갑시다 진짜 에지 에지가 진짜 재밌던게 역할도 역할인데 기술도 진짜 난 다 이쁘게 봤어요 에지 오틱 뭐 에지쿠션 뭐 다졌어 스피어 다졌습니다 저요 조심 크리스 크로스라인 프로맨 한 대 맞고 갑시다 그럴까 잠만 아 잠만 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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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야 넌 뒤졌다 야 근데 잠깐만 저거 이거 레전더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난이도 잠깐만 오 오케이 이거 레전더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 팔 꺾고 마지막 한 번 자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에이 시바러미 호아 아닌가 이거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애 야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애 자 코 코 헤헤 레아 엄청 안올린다 얘 자 갑니다 로포만동 와서 간다 플랫잭 퀴즈하늘 똑같네 좋아 한 번 등 찍어봅니다 어 야 잘못된 선택이었어 잠깐만 자 자 다른 번 가서 아이고 크리스바디 어허이호 이거 걸리네 헤헤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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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뒤집어 줍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자 명취 으아허 밟아버립니다 로드르킥도 아니었어요 자 호오 자 코너로 몰아버칩니다 아이구 킥으로 반격하는 조북래 아 제이비에 조심조심 자 들어서 딥블레이크 아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 아이오이오이오이오 아이오이오이오이오 아 노마리야 지금 알겠습니다 반격기 성공했고 토킹 어 위험해 위험해요 반격기 아이고 아이고 스파인버스터 그냥 들어서 내칩니다 아이고 자 왼쪽 종아리 한 번 그윽하게 한 번 잡아주는 제이비에 제이비에 자 해머링 좋고 자 좋았어 에지쿠션 에지이잉 쿠션 좋았어 에지쿠션 야 그냥 끝날게 미안해 야 가자 가자 스피어 스피어 가자 자자자 있는 순간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스피어 근데 지금 끝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야 좀만 더 하자 야하 좋아 좋아 참고로 스피어는 진짜 스피어 대중화 시킹에 거의 골드버그는 아닙니다 바로 이 에지죠 에지 에지가 은퇴하고 나서 너도 나도 진짜 개나저나 다 스피어를 썼었는데 좀 되게 이미지가 많이 훼손 된거 같아요 뭐 요즘 툭하면… 뭐야 … 뭐 스피어 쓰고 스uep킥 써서 기술이 이게 굵치굵치 안해보여지 표요 Aaa 주flan 자 로프 때문에 kunеж 보갑님들 이 로프 밖에 나가면 신체가 로프 브레이커가 됩니다 씨바라마아 후아 후아 좋아 명치 차주고 자 로포반동 찢어주지 좋아 좋아 다시 한번 갑시다 자식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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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크로스라인 한번 맞아 봅시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저 JBL PNC가 크로스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크로스라인이 진짜 미쳤어 얘만큼 세게 센 사람 볼 수 일본에서 찾을 수 일본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 진짜 어 기억하죠 자 기억합니다 뭐 에지오매틱 뭐 에지쿱샷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스피어 왓츠킥 갑시다 어 자 다시 한번 잡아서 에지쿱샷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코너에서 했는데 안되네 이게 죄송합니다 재미없게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컴온 원 투 쓰리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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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보여 드릴게요 우선 음짜로 제이비에 크로스 여기 나오네요 이 친구가 진짜 아프게 해요 아 아 이때 저 이때 오랜만에 몸풀었을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냥 후렴 그냥 후렴 알겠는거야 이거는 상대선수는 그냥 봐주는거 없어요 아 죽빵입니다 진짜 좀 더 그런친군데 자 여러분들 오늘 WW2K15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구요 그 유튜브로 보이신 분들은 동영상 좋아요와 레슬링관련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 아프리카 방송 보고있는 시청자분들은 출장하시겠지 내놓으세요 조목례는요 많이 알아서 해라 그거 나한테 어디서